안녕하세요 책 밖으로 나온 동화의 일러스트의 신영훈입니다 오늘은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가지고 시화를 한번 그려볼까 해요 우선은 윗부분에 진달래꽃을 그리고 밑에 진달래꽃이 좀 떨어진 얘보다 얘가 살짝 들어갔잖아요 그럼 다시 좀 빼주는거죠 여기는 글부분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게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빈공간을 좀 이렇게 옅은 붉은색으로 덮어주는거에요 진달래꽃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표현법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글을 우리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글 위에다가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안되요 시화같은 경우는 김소월 시인의 진달래꽃을 한번 작품별 강의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